기생충 기생충 둘이 둥씩 떠갔다 회충이 되어 날랄랄라 팟캐스트링하게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펀팩트 우리끼리 그렇다고 하시네요 옆에서 세뇌 되실 때까지 기생충은 예쁘다고 주입식 교육을 그게 알레르기 치료 과정 중에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원요법 고양이 털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고양이 털에 항원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용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노출을 시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반반이거든요 완전히 치료가 돼서 무뎌져서 고양이 털에 반응을 안 하던가 실패하면 그냥 고양이 털에 대해서 더 공포가 늘어나던가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요 전자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니면 심리치료 할 때도 그런 거 쓰잖아요 홍수요법 홍수요법이라 그래서 특정 공포증 환자들이 있어요 벌레 공포증이라든지 뱀 공포증이라든지 물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특정 사물 공포증은 홍수요법이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훅 그냥 그러지 마요 갑자기 그냥 앞에 들이대는 부작용이 세죠 기생충 표본을 어디 가서 좀 빌려야 되나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음 되게 그냥 매끈하다 일단은 출발은 좀 귀여운 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귀여운 거 뭐 없을까? 다 귀여워서 다 귀엽지만 특별히 제일 귀엽게 생겼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기생충은? 어.. 귀엽다 람불편모충도 좀 귀엽고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웃는 얼굴? 닮았어요 뭐래? 웃는 얼굴 맞습니까? 정혜진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눈이 동그란 도라에몽? 닮았다고 해야되나 아까 그 엑시구화도 약간 귀엽지 않아요? 엑시구화도 약간 귀엽고 엑시구화 약간 귀엽고 뭐.. 아니면 그.. 실제 미꾸라지처럼 생긴 애들 있잖아요 회충이라든지 뭐 정혜진 선생님은 그런 애들이 귀여우세요? 저는 뭐 딱히 귀엽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그냥 아이들의 외모로 편견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자꾸 왜 이렇게 될까요? 안면 근육은 제가 의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하하하 지금 기생충 외모 지적 하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참을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지금 정혜진 선생님 화내내고 정색했어 정색했어 완전 정색하면서 그러니까 어따 대고 외모 지적이야 이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침 나왔어 지금 하하하하 정말.. 예.. 아직.. 손공손 배꼽사가 죄송하구요 하하하하 아 제가 물론 외모를 좀 밝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억울합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처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고 이렇게 자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긴 걸 수 있다니까요 그쵸 좀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깨악 인간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장이 약해서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곧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예쁘다면서 예쁘다는 강제를 해야죠 옆에서 하하하하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다 꼼장어 드시나요 혹시? 저 옛날에 꼼장어 귀신이었어요 진짜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살생하던 시절에 꼼장어도 기생어류 기생어류? 네 어 정말요? 꼼장어가 그 뱀장어랑 다른 거잖아요 바다장어랑 근데 꼼장어는 그 턱이 없거든요 주둥이가 약간 빨판처럼 생겼어요 턱이 없으면 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류에 달라붙어서 빨아먹네요 피를 아 진짜요? 어류의 이 같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꼼장어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꼼장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 기생어류라는 사실 알고 장어를 먹을 거면 꼼장어를 먹자 꼼장어를 먹을 거면 장어를 먹자가 아니라 반대다 반대 아니 근데 그 꼼장어 정도의 크기라면 개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정도의 어류면 물고기면 굉장히 좀 큰 물고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큰 데부터 사나 봐요 그 얼마 전에 유행하던 게임 있잖아요 아 개복치 개복치 게임인가? 거기 보면은 개복치가 굉장히 소심한 물고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이 개복치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인데 개복치가 툭하면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다 위로 점프했다가 뛰어내리면서 표면에 수면에 부딪혀서 사망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놀라서 사망 뭐 이런데 개가 사망하는 이유 중에 기생충 관련된 게 있어요 오 실제로? 네 그래서 기생충이 이렇게 개복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개복치가 생겼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기생충이 이렇게 기롱이처럼 생긴 것처럼 수염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기생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면위로 점프했다가 부딪히면서 사망 이렇게 막 죽어요 그래서 개복치가 죽는 여러가지에 죽는 이유들을 모으나 뭐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기생충 개복치 기생충 보면 꼼장어처럼 이렇게 끄트머리만 붙어있고 꼼장어였나 그게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지금 게임 얘기에요? 아니면 실제 개복치 얘기에요? 게임 얘기에요 실제 개복치는 뭐 그렇게 유리멘탈은 아닌데 실제 개복치는 개생충을 많이 데리고 살기는 하는데요 개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매갖고 다니는 정도는 아니고 개복치가 굉장히 커요 개가 뭐 무게가 한 1톤 정도 1,2톤 네 개복치가 그리고 개복치가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올라서 되게 납작하고 둥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신기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개복치는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고 둥그런데 1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지 총알처럼 생겼어요 총알처럼 이런 붕어빵에서 꼬리 잘라낸 모양 총알처럼 생겨서 개가 근데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오를 때가 있는데 몸에 있는 기생충들을 이렇게 슝 하고 옆으로 딱 누우면 그 위에 있는 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날아와서 개복치 표면에 있는 기생충들을 잡아먹고 그런 건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새들이 와서 잡아먹을 정도면 굉장히 좀 크기가 있는 기생충들인가봐요 그럴 수도 있고 개복치가 워낙 크니까 개복치 정말 큰 물고기거든요 개복치에서만 지금 한 45종인가 기생충이 발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개복치 기생충 특집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재미있는 기생충들이 많이 살텐데 그 새가 기생충 잡아먹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는 막 따로 이렇게 편집해갖고 좀 짜투리로 나가도 되겠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새가 악어새 악어새가 악어의 이빨에 끼어있는 그런 뭐 기생충이나 벌레 잡아먹어준다고 대표적인 공생관계 공생관계 얘기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조작이라고 해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 악어가 입 쫙 벌리고 있는데 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사진? 네 그 사진이 가짜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정지원 선생님이 해주셔서 듣고 아이 설마 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정말 사진이 하나 한 장 그거 한 장밖에 없어요 아 그거 외에 다른 사진이 아예 없고 개만 있어 악어새 동심 파괴류 갑 동심 파괴류 갑 진짜 아니 왜 그런 사진을 합성을 해서 만들었대요? 그게 그 그냥 뭐 관심받고 싶어서 아니면 어디다 쓰려고 그냥 쓰려고 찾는데 없으니까 만든 거죠 그냥 아름다운 얘기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합성이라고 합니다 악어새 사진 근데 이름은 악어새가 맞고 그런가 봐요 나중에 이거 공생 기생 얘기하는 거에서 이 공생관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화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 이거 얘기해도 돼요 다음 주에 이거 얘기나 해볼까요? 그럴까요? 동심 파괴 철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심 파괴 시리즈 많아요 동화 속 기생충 얘기하면 동화 속 기생충 동화 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동화에 나오는 기생충을 저희가 상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개구리 왕자님 스파르가 너무 달고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동화 공주의 간흡충이 엄청 많았을 텐데 이런 거 너무 재밌겠다 대박이네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수면병에 걸렸을 거예요 이런 쨨파리 쨨파리한테 물려있을 거예요 그 쨨파리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실에 맨날 꼬박꼬박 줄잖아요 경상도 선생님이니까 이놈의 가신 아들이 쨨파리한테 물렸나 왜 이렇게 꼬박꼬박 절고 날리고 막 이랬거든요 훌륭한 교육이에요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쨨파리가 선생님이 만들어낸 건 줄 알았는데 세계 지리 시간인가에 옆에 귀퉁에 창고서 귀퉁에 쨨파리 어디에 서식하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 며칠씩 잠을 자다 죽는다고 그래서 야야 쨨파리가 진짜 있는 거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기생충에 관심 있으셨네요 막 엮어놔야지 이렇게 쨨파리 칸이 아니었어요? 아 쨨파리가 있고 특정 종류의 파리고 파리가 옮기는 기생충이 수면병을 이렇게 말라리아처럼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기는 것처럼 수면병을 쨨파리가 옮기는 거죠 결국은 쨨파리가 원인이 아니고 그 아이의 기생충이 원인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말라리아도 모기가 원인이 아니에요 모기 속에 살고 있는 말라리아라는 기생충이 원인인 거지 저는 한 25년 만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이렇게 깊은 수가 쨨파리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쨨파리도 재밌는데 쨨파리는 한 번에 구더기를 한 마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뱃속에 약간 자궁 같은 그게 있어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자란 새끼를 낳는데 포유류처럼 거의 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저도 기생충 하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곤충이 한 마리만 낳는다는 건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그 아이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오래간만에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을 보면서 출산과 비슷한가요? 사람의? 거의 약간 비슷한 형태로 엄마 뱃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기어나와요 굉장히 힘들게 그러면 그 새끼도 이미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내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진 않고 엄마가 감염이 되었으면 엄마 쨨파리에서 아이한테 수직 감염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파리도 여기저기 흡혈하면서 다니니까 그러면서 또 어딘가에서부터 옮는 거죠 그러면 그 쨨파리라고 해서 모두 다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닌가 보군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말라리아도 모기 중에서 특정 모기 중에서도 감염이 되어 있는 모기에 의해서만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뭐 쨨파리도 그렇고 뭐 모기들이 종류별로 뭐 뇌엄모기 그러면은 네 네 뭐 바이러스를 뭐 옮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 종들이 옮기는 특정 기생충들이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아 저희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모기 중에서 유독 징그럽게 막 이렇게 점박이 모기들 있잖아요 네 삼디다스 모기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아이들이 뇌엄모기가 아닐까 또는 무언가 큰 병을 옮기는 모기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 선입견 가지셔도 돼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실제로 모양에 따라서 옮기는 질병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음 네 말라리아만 옮기는 애들도 있고 일본 내연만 옮기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외형적으로는 일단 구분이 되는데 근데 그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유용한 시간이 말라리아가 모기가 모기피를 모기에서 뭔가 말라리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기도 당한 거죠 아 모기도 당한 거구나 그렇죠 모기도 당했지 자기가 먹은 피가 그렇게 돼 있을 줄 알았나 그리고 기생충이 모기나 채채파리 뱃속에 들어가면 채채파리나 모기의 영양분을 소모를 하는 거거든요 걔네도 그러니까 모기나 채채파리 안에서도 기생충인 거죠 여전히 걔네도 걸리고 싶지 않아서 면역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채채파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감염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수면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실 모든 채채파리가 갖고 있었으면 중부 아프리카의 사람이나 가축이 아마 아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수면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채채파리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다 다른 곤충은 아니고 채채파리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을 통해서 듣던 채채파리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인생을 살고 볼 일이에요 아니 근데 한국에 채채파리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 채채파리가 없는데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수면병은 몰라도 채채파리는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저희를 욕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수면병이 워낙 좀 독특한 질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환이 그냥 좀 흥미로워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채라는 말이 좀 그리고 입에 쫙쫙 달라붙기도 하고 네 채채파리 참 정겨운 이름 채채파리 한 20년 잊고 살았네요 많이 조셨군요 수업시간에 어떻게 아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생과 기생의 그 허울 그걸 제대로 한번 동심 파괴 스페셜 동심 파괴 스페셜 아이들 재우고 저희들끼리만 들어야 됩니까? 이거 듣는 분들이 동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나마 남은 동심 그냥 남아있는 동심마저 산산이 아니 왜요? 기생품 퍼펙트 들으면서 과학적 호기심이 마구마구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동심을 회복하고 계신 그 와중에 저희가 동심을 제대로 파괴해버리겠다고 아니죠 이제 모든 걸 회의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것도 가짜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탐구정신 사물에 대한 색다른 관점을 심어주는 방송 아름답게 포장되네요 바로 이렇게 포장이 됐으니까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랑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 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이 자랐다 곱고고 우축 둘이 뚱싱 떠간다 회충이 되어 랄랄랄라 팟캐스트잉하게 나가자 씩씩하게 나가자 정치자 모두 순위 올리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기생충 뻔뻑트